초등학교부터 시작한 주로 여자가 많은 발레라는 영역 물론 남자 발레리노도 있지만 대체로는 여자가 구성원 중에 많죠. 그럼 고 한창 10대 고 아이들 잼도 많고 질투도 많고 서로 누가 또 발탁이 되면 또 속상해하고 화도 나고 삐지고 막 요런 나이대란 말이에요. 요 나이대에 사실 주원씨 같은 경우에 좀 내양적이시고 조용하시고 그러면 이 발레라는 걸 통해서 연습할 때는 거울에 있는 나의 모습과 내가 몰두하고 무대에 섰을 때는 발레리나인 김주원과 관객과의 관계인 거지.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발레리나로서 무대에 섰을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거죠. 그러니까 이 발레를 함으로써 대인관계도 훨씬 그 정도의 틀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너무나 사랑하는 영역이고 평생을 그냥 몸담았다는 표현은 너무 약한 표현인 것 같아요. 그냥 그 자체였던 것 같은데 은퇴를 생각하면 당연히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. 그런데 혹시 무슨 결정적 계기 같은 게 좀 있으세요?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됐던 뭔가 계기가 있을까요? 제가 2017년도에 디스크가 완전히 터져서 한 달 반 정도를 병원에 누워서 생활한 적이 있어요. 화장실도 먹는 것도 다 누워서 해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. 사실 그 전에도 제가 여러 번 큰 부상이 있었지만 마흔의 나이에 그런 부상은 좀 상당히 데미지가 컸던 것 같아요. 춤은 더 이상 출 수 없고 일상생활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저한테는 사형선고 아닌 사형선고를 받고 이제 한 달 반 후에 어머니 아버님 댁으로 들어가서 쉬었어요. 정말 천천히 걸어서 공원에 누워서 그 여섯 살 이후로 처음 하늘을 본 것 같았어요. 저는 그 하늘을 아직도 기억해요, 선생님. 처음으로 저는 저런 하늘이 있다고? 파란 하늘이 엄마 너무 예뻐요. 그랬더니 엄마가 몇 시간이고 저를 그냥 두시더라고요. 그 하늘을 보게. 이제야 하늘을 본 거야.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디스크가 좀 터져야 저는 하늘을 본 거예요, 선생님. 30년 동안 제 몸을 돌봐주신 물리치료 선생님이 계세요.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같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해보자. 최선을 다해서 해본 후에 안 되면 저 포기할게요. 그래서 누워서 한 달 동안 숨쉬기 운동부터 시작했어요. 그렇게 해서 다행히 일어났으니까 다시 춤을 추게 됐는데 그런 큰 부상 이후가 되니까 제가 자꾸 약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.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, 드러내고 싶지는 않지만. 그러면서 내가 무대를 내려가는 상황을 이제는 떠올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저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사실 은퇴라는 거를 저는 덤덤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무대를 정말 모든 걸 쏟아부어서 춤춰왔어요. 그런데 제가 원해서 쓰러진 게 아니잖아요. 제가 선택한 시기가 아니었어요, 그때는. 그래서 절대 무대를 내려갈 수 없었어요, 제 생각에는. 그런데 계속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눈물이 안 났어요. 이걸 이겨내야지 생각밖에 없었어요. 진짜 지독하게.